경미안 원수님께서 아시는 체육인이 된 것이 영원님 정말 기쁩니다. 우리 딸이 김정원 사모님께 기쁨을 드리고 장안이로서 거기에 온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기쁩니다. 이제 김정원 사모님께서 이 김정원 사모님께 기쁨을 드리고 장안이로서 여전히 계십시오. 다행히 계십시오. 경미안 원수님은 오늘의 성과에 담아야라지 않고 그만을 흘러를 하여 구메달 노트옥과 인민의 기대에 보답하겠습니다. 저는 앞으로도 훈련을 더 마리하여 구매를 하여 3군조선의 유형을 소개해봅니다.